겨우야! 너 나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. 누가 반장님 때문이래요? 네?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힘 있는 부모 덕 좀 봅시다. 겨우야. 이거 봐. 진짜 예전에는 내가 눈도 못 맞추는 깡팽도 뭐 이 새끼였는데 그지? 그잖아. 지금 내가 윤비춘 아들이라고. 야, 찍소리도 못하네 이거. 너 지금 일하는 거 네 모습 아니야, 자식아? 고마웠어. 우리 이제 각자 갈 길에 갑시다. 반장님은 반장님대로 벌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돈이나 좀 펑펑 쓰면서 힘 있는 빛으로 다 좀 보자고. 가야, 아버지. 결혜야, 연결해. 너 나 봐봐, 어? 너 왜 그래? 어? 우리 병원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, 결혜야. 어?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... 야, 서현주. 아니, 솔직히 그 소원 들어주는 그거는 그거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, 그리고 여기 병원... 아니, 너하고... 나는... 안 어울려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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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